누구 있는 것 같은데? 왼손으로 턱 끌고 있고 오른손으로 마우스 클릭하고 있고 나와서 뛰어요 확실히 일체형이어서 발에 착착 감기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미드솔에 포션 시스템이랑 들어가는데 확실히 탄력이 좋은 것 같아 나같은 젊물로 나가 생각하잖아 아 형이 뭔 젊물로 놔요 이거 핏을 잡아주니까 진짜 물집 안 생길 것 같아 어디 오시죠? 아 왜 이렇게? 고기야